클리어 아 요새 클리어를 못해 아... 좀 클리어 좀 하고 싶은데 좀 클리어 하려면 확실히 맵 운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? 오늘은 좀 운이 없나봐 나이스 나이스 설마 근데 이게 낚시니? 오 야야야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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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아 나 괜히 커진거 같애 작은게 펴는데 어떡하지? 아... 방금 내가 단련하고 왔더구마 어디서 이따 맵을 땅바닥이 안 보여 땅바닥 좀 보여줘 오케이 나 한 대 때려 안 돼! 안 돼! 아... 아... 아쉽다 한방에 가는거였는데 벗어둔 필요없어 벗어둔 필요없어 벗어둔 필요없어 그거에 맞아 죽을 줄은 몰랐네요 역시 버섯을 먹어야 되나? 일단 이번판까지는 안 먹고 못 깨면 먹을게요 역시 버섯은 먹어야돼 역시 버섯은 먹어야돼 제자리 아이 가진 못하냐? 와아아 alten Crook 아아... 어 이거 누르면... 바로 끝나네? 처음 알았으... 아아... 진짜 일부러 죽은건 아니에요... 의도하지 않았어... 컨트롤이 안됐어... 등장 어휴... 아이없에... 그하이 프로를 속은... ㅇ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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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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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쩌게 안밟히네요? 대충 내려가면 밟겠지 했는데 ㅅ 아.. 이걸 다 깼었는데.. 이거를.. 아.. 기왕이면.. 신기록 세우고 싶은데.. 아.. 망했으.. 택도 없고요 이거는.. 잘 좀 해봐.. 아.. 천천히 천천히.. 오케이.. 에이.. 너무 오래 걸렸어.. 근데 퍼클이라니.. 흠.. 뭐라는 거야 저거.. 아.. 니마 너무한 거 아니오.. 그래도 나름 반응 빨리 했는데.. 큰일 났다.. 큰일 났어.. 큰일 났다.. 큰일 났어.. 큰일 났어.. 아.. 야 그거.. 아.. 저기서는 가속을 잠깐 꺼야겠구만.. 큰일 났어.. 아.. 또.. 아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! 뭐냐? 아, 쓸걸. 아, 이거 밟고 가는 거네. 아... 저 포탄을 밟고 가는 거였는데요. 그 돌덩이가 자꾸 떨어지는 걸 보아하니 뚜껑을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. 아, 저걸 공중에서 쓰는 건 아니고요. 내려와서 쓰면 되니까. 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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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저기서 피점을 했다면 대박이었을텐데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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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자꾸 잡혀 아 이거 가속을 놨다 떼다 놨다 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 사실 거기서 그냥 스피인으로 돌았으면 깨지 않았었을까 없어도 깰 수 있어 아유 아까워라 retrie discuss 그래서 그룹 띠 벤 eder 이게 사실 가시를 끼고 있으면 저 첫번째 거북이를 밟고 두번째 거북이한테 올라갈 때 거북이가 엉덩이 찔려서 죽을 수가 있어서 뭐야 이거 그냥 내려가도 됐었네 완벽했쓰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왠지 마지막 여기는 갇혔을 것 같은데 아 늦었다 아 반응이 늦었어 저거 한번 밀어볼걸 아 살았어 어 야 이거 반대형에 까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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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.. 으음... 흐음... 흐음... 안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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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언제 지나가? 아... 아... 저기 타이밍 맞추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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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라... 얼... 아...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거북이가 끝까지 필요하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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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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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위로 안갈게요 밑으로 가서 길 있으니까 이거 근데 만약에 중간 세이브 상태에서 못 깼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방금은 그냥 버섯 상태여가지고 맞으면서 왔다고 하는데 아 히든 블럭이 있었겠구나 히든 블럭이 있었겠네 이거 아 설마 또 피점은 아니지? 아 저기요 시간이 없는 걸로 보아하니 맵은 짧아 아 그냥 점프가 아니었어 네 맵은 쉬울 것 같애요 제발 나이스 아 이거 나 왜 던졌지? 아직 던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아 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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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시간이 없다? 잠깐만 나 이렇게 멍때릴 시간 없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이번엔 깰 것 같아요 아 아 젠장 돌 덩이가 떨어지는데 그거 밟고 올라오면 돼요 아 바닥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조금 점프가 늦었네 눌렀어요 눌렀다구요 반응을 안하니 왜 아 다 깼는데 지금 뭐하고있나 이거 그만해 어이 좋다 나 몰랐는데 여태까지 저거 계속 들었거든요 어이 좋은데 아 쪼끔 위험하다 어 내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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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시다 갑시다 일단 이건 피지컬을 요구하진 않을 것 같고 뭔가 히든 블럭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아 아 망했어 뭐야 이거 야야 뭐냐 어디서 날라왔어 아 앞에 확인도 못해봤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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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스 저 스프링이 필요한가 본데 저 스프링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몰라 저기서 스프링 빼오는게 힘든데 아 아 아 아 점프했는데... 아... 점프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반응이 그쵸 가져가야 될 것 같죠? 근데 일단 버리겠습니다 일단 버리겠스 저거 화살표조차 낚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발 낚시길 어우 가시가 있네 아 못올라가네 젠장알 피듬블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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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스프링 여기 싱컨을 보여줘야되는데? 아 젠장알 못집잖아 이러면 앞으로 던져야지 왜 뒤로 던져가지고 아아.. 망했쓰 망했는데 다른길 없나? 다른길 없나? 아.. 다른길 따윈 없어 다른길 따윈 없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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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안 맞고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선톨이 안돼 뭐..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볼게요. 아마 바로 오겠지, 기회가? 나이스! 바로 이렇게, 말하는대로. 아, 쉣. 살짝 왼쪽으로 트는 순간 많네. 일단 너 여기 있어. 여기 대기 타고신대잖아. 여태까지 삽질하고 있었던거야. 네,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아, 보이지가 않아서 이거 벽차게 하는 순간, 그냥, 없살수도 있어. 아, 뭐야. 아, 벽차게가 아니고 그냥 길이었구나. 아, 오지마. 아, 요게 왜 이렇게 무섭지, 애네? 그냥, 털이 비켜 비켜 오지마, 오지마. 아, 오지마. 오지마라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? 아 이거 맞을 각인데?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니? 아니? 근데 저것조차의 낚시일 것 같지? 아 저것조차 낚시일 것만 같아 아 근데 이거 번개보다 빠르게 쳐야 되는데? 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피? 어 근데 다시 돌아가질 못하는데요? 그럼 피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돼 어딨니? 피가 여기 있어야 된다 152 스피드로 아, 이런데 있는거 아냐? 아마? 아이, 모르겠다. 아, 이게 살짝 왼쪽으로 트는 순간 맞아가지고 떨어질 때 하, 언제 던져야되지? 아, 아 한 번에 갔어야 되는데, 아 아, 이게 젠장하네 진짜 아, 이게 젠장하네 진짜 어차피 다음 룩에서 죽을텐데 어차피 벗어 좀 벗어 좀 으어차 아하 뭐야아 뭐야아 시도도 못해봤어 설마 피가 여기 사이에? 아직도 나 못버리겠다 아 없어 근데 있으면 죽.. 어차피 근데 쟤가 죽어서? 으아 예스 아우 해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잘 안해요 아 이거 큰 상태니까 그냥 던져지는 거 아닌가? 나이스 좋아요 얍 얍 얍 얍 얍 좋습니다아 아 근데 그 꽃한테 가야되는데 안 맞고? 그게 될까? 그게 될까? 아 아 쉣 쉣 아 궁금하시면 해부해드릴게요 아 씨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아아 저기 콩나물 나오는 데는 안 뚫어도 돼요 어차피 다시 돌아오질 못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뚫어 놓겠지만 나이스 어, 야 위험했네? 하! 좋아 이번엔 천천히 해가지고 꽃 있는 데까진 가볼게요. 아 그거 없더라구요. 네, 거물꽃이 있을 것 같아서 해봤는데 없어 아, 좋아 아, 말도 안돼 무적, 아 아, 무적일 때 갈라 그랬는데, 아 더럽게 꼬이네 아, 어디가 와 정말 더럽게 꼬이네요 거기서 또 차기를 못해가지고 아 아 필요할 때 안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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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왔어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천천히 아 아 아 그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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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이로 치면은 폭탄이 나올 것 같네요 어 아 아 못 올라가? 어떻게든 올라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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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올라가라 설마 계속 타이밍이 똑같진 않겠지 그렇지 컴온 아 아 들어갈 순 있어 스프링 설마 가져가야되니? 아 잠깐만 아 나 망한거 같은데? 저 망한거 같아요 어떡하지? 어 이게 잘못 점프가 되는 순간 나는 망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 한대 맞아 한대 맞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또 버그를 쓰네 저건 저건 이미 통달했지요 인마 스프링 스프링 인마 아니구나 유령으로 가는거구나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말이 된다 생각해? 아 어 어 아니 뭐 하나 있어야지 뭐 하나 있어야지 뭐 하나 있어야지 아니, 택도 없는데 이걸로는? 아, 뭐 어쩌라는 거야? 중간 세이브가 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가 맞는 거 같거든요? 아... 그렇군요. 대단한 하세요. 근데 이미 망한 거 같애. 다시 올라갈 수가 없어. 그렇구나. 다들 대단하십니다. 아, 나 안 와. 내가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. 계속 보니까. 이거? 아 conclus 함께! 잘한다. 와 근데 저게 가지나? 으어어어 하아아아- 아... 조금 부족했어어 travelers